사랑하는 임시정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임시정거장, 인생도 임시정거장 너와 내가 웃고 웃은 정거장 낯선 사람이 되고 젖은 사람 남이 되는 여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나 정해진 운명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걸 사랑한다는 한마디로 내 마음을 사랑해 원해도 원치 않아도 인정으로 머물나가는 중인 학교생장 사랑하는 임시정거장, 인생도 임시정거장 너와 내가 웃고 웃는 정거장 노래 재미있겠죠? 네. 그러면 여자피를 올려서 가보겠습니다. 이제요. 다시 갑니다. 사랑하는 임시정거장, 인생도 임시정거장 너와 내가 웃고 웃은 정거장 하나, 둘, 셋, 넷. 낯선 사람이 되고 젖은 사람 남이 되는 여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나 하나, 둘, 셋, 넷. 정해진 운명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다 사랑하는 사람 남이 되는 여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나 사랑하는 남이 되는 여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내 마음을 사랑해 사랑하는 임시정거장 너와 나 사랑하는 임시정거장 너와 내가 웃고 웃는 정해진 것에 너와 나 너와 내가 꼽은 청거장 적어도 이 노래에서는 가장 밑에서 세 번째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임시 청거장 시작 사랑은 임시 청거장 자 이름도 억울하죠 남자가 올라가면 사랑하고 몸도 같이 쳐주면 좋은데 사랑 하면 안으로 나가요 시작 사랑은 임시 청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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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안 떼면 어머니도 진짜 이다 생각나는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떼면 청거장과 청거장 이거 틀려요 늘어지면 안돼요 시작 청거장 1조처럼 해야지 어머니도 시작 청거장 아까는 안하다가 하라고 하는데 두리두리두 눈을 살짝 차려야 돼 자 그 다음 ns 상소 인생도 임시 청거장 시작 인생도 임시정거장 인생도 임시정거장 인생도 임시정거장 대박 삼조 인생도 임시정거장 그럼 삼조 뭐 보고 오셔야 해요 원래 삼조가 점수가 덜 나오는데 오늘 삼조가 엘리베이터를 먼저 탈 수 있는 기회가 확보는 아직 아니고 유력한 창조로 좋습니다 너와 내가 웃고 우는 천거장 시작 1등 너와와 내가는 두 분이에요 너와 내가 너와 내가 너와 내가 웃고 우는 천거장 좋습니다 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3 사랑은 임시정거장 사랑은 하나 다가기 끊고 임시정거장 사랑은 하나 일시 둘 정거장 사랑은 임시정거장 시작 사랑은 임시정거장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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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정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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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시작 인생동 임시청거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준비 사랑은 임시청거장 인생동 임시청거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 삿개지기를 해서 한번 봐주세요 인생동 임시청거장 2조 한번 보세요 시작 인생동 임시청거장 저 삿개지기도 오늘 괜찮아요 인생동 임시청거장 그럴까 봐 진짜 아시네요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사랑은 임시청거장 인생동 임시청거장 자 그 다음 밑에 줄 잘 들어보세요 너와가 뚝 떨어진다 너와 자 들어보세요 너와 내가 웃고 우는 청거장 음이 떨어질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한다 같이? 수대로 너와 내가 시작 너와 내가 시작 너와 내가 웃고 우는 청거장 시작 너와 내가 웃고 우는 청거장 자 갑니다 여기까지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시작 사랑은 임시청거장 인생동 임시청거장 인생동 임시청거장 너와 내가 웃고 우는 청거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가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낯선 사람 님이 되고 시작 낯선 사람 낯선이 하나고 사람이 둘이야 낯선 사람 낯선 시작 시작 낯선 사람 님이 되고 님이 되고 낯선 낯선 사람 님이 되고 정근 사람 남이 시작 정근사람 남이 시작 정근사람 남이 낯선 사람 시작 낯선 사람 님이 되고 정근사람 남이 그럼 3조 갈게요 시작 낯선 사람 님이 되고 정근사람 남이 남 님을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1조 시작 낯선 사람 님이 되고 정근사람 남이 정근사람 저기 멜로디도 작곡을 따라 하시네요 그쵸 자 믿을거 2조 봐도 시작 낯선 사람 님이 되고 정근사람 남이 정근사람 남이 시작 정근사람 남이 낯 자 좋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낯선 사람 님이 되고 정근사람 남이 낯 그 다음에 밑에 줄 갑니다 갑니다 여지경 세상 속에 나와려 드디어 여기가 안지 함정이 하나 나왔으나 시표 앞에 몇 박자에요? 한 박자 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손 손 교재 살짝 두려 보세요 요지경 한번 떼렸다가 두번 1대 요가 끝 요지경 헤이 요지경 헤이 요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나 시작 요지경 요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나 끝죠? 시작 요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나 틀린 어머들은 춤추해가지고 틀린 어머들은 춤추해가지고 틀린 어머들은 틀린 어머들 2조를 뻥뻔해서 긁어하는거에요 시작 요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나 누가 틀린 어머들 못 봤어요 성적 시작 요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나 노래도 시작 시작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낯선 사람부터 준비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준비 낯선 사람 이내고 정근 사랑 난 두번 요지경 세상 속에 너와 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참 처음 따라 웃겠습니다 준비 1 2 3 사람은 임실정거자 인생도 임실정거자 너와 내가 웃고 있는 정거자 1 2 낯선 사람이 되고 젊은 사람 남이 되는 요지경 세상 속엔 너와 나 자 드디어 이제 중간에 가겠습니다. 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자 여기에 지금 정해진 모습인데 여기 몇 박자? 한 박자 반 여기 똑같은 요지경처럼 들어옵니다. 갑니다. 정해진 운명 따라 정해진 정해진 자 수업 시작 정해진 정해진 운명 따라 운명 따라 운명 따라 운명 따라 저종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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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운명 따라 그 다음 옆에 가보겠습니다. 만나고 헤어지는가 오는 송 만나고 헤어지는가 만나고 헤어지는가 만나고 헤어지는가 만나고 헤어지는가 만나고 헤어지는가 만나고 헤어지는가 정해진 정해진 운명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세게 정해진 운명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가 사랑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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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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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사로잡네 내 맘을 사로잡네 내 맘을 사로잡네 내 맘을 사로잡네 사랑한단 앞에 보세요. 준비 세게 정해진 운명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가 둘 세게 사랑한단 한마디로 내 맘을 사로잡네 규대도시기 바랍니다. 규대도시가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준비 하나 둘 셋 사랑은 인생과 인생은 너와 내가 꿈꿎은 선교자 딱 일생의 낯선esian 이대로 청결 사람 남이 내 눈치고 implants 세상 속에 너와 나 준비 자 두 번 정해진 꿈 남은 나라 만나고 헤어지는가 둘 셋 넷 사랑한 난 아무 말이로 내 맘을 살아있네 연대 박수 주세요 마지막 장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빨리 신경 써주세요 노래가 쭉 올라갑니다 원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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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이 너무 높아서 춤을 보세요 원해도 음 떨어지면 안 돼요 원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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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위해서 믿어요 수박죽 아니고 다행히 했어요 원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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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흔들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흔들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흔드세요 시작 원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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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ayer 몇 점 드릴까요? 100 점 드리겠습니다 와 대박!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수 있을 것 같아요. 2조 시작! 원해 오~! 일단 여기가 엘리베이터를 더 빨리 탈 것 같아요. 3조 시작! 원해 오~! 오늘 3조 진짜 타고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원해 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원치 않아도 원치 않아도 시작! 원치 않아도 원해 오~! 원해 오~! 원해 오~! 원치 않아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3조가 오늘 너무 잘 되니까 원해 오~! 잘한다고 계속 생겨주니까 좋잖아요. 시작! 원해 오~! 15! 원치 않아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원해 오~! 앞을 보세요. 원해 오~! 워네도 앞에는 한 박자 반이에요. 신질려고 그러면 접으세요. 3 4 워네도 워네도 여러분 앞에는 두 번이고 기회는 한 번. 시작 워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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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혼자lers 좋은 방법 밝으세요. 여러분, 좀 잠깐 두 번 해서 후 워네도 그 다음에 이어져 볼게요. 인연으로 cuando lev 펴보시죠. 시작 그렇게 부르면 99점에 워네도 웬네도 이 점이 없었느냐? 인연으로 하고 멋자 사이에 뭐할까? 지금 혀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인연으로 머물다 가는 하면 이 뜻이 뭐야? 인연으로 머물다 가는 하고 멈춰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인연으로 머물다 가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인연으로 머물다 가는 다시 하나 둘 셋 사랑은 인식이 정보야 인생도 인식이 정보야 너와 내가 웃고 웃는 정보자 박수 알잖아 끝 제목 이 주메션 어묵은 빨리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런데 어른들 잘 보세요 이게 끝난 것 같지만 95% 끝났고요 마지막은 잘 보세요 맨 밑에 줄 보세요 교재 여기가 메론과 달리게 끊어요 자 보세요 너와 내가 웃고 웃는 정보자 사랑은 인식 정보자 맨 뒤에 보세요 시작 사랑은 임식 정보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맨 끝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들어 보세요 준비 사랑은 임식 사랑은 임식 정보자 사랑은 임식 정보자 사랑은 임식 정보자 사랑은 임식 정보자 맨 끝에는 두번 때리고 시작 사랑은 임식 정보자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친구들 출발합니다 박수 박수 사랑은 임식 정보자 박수 사랑은 임식 정보자 인생도 임식 정보자 너와 내가 웃고 웃는 정보자 하나 둘 셋 낯선 사람 님이 되고 적는 사람 남이 깨는 쉬고 요지는 세상 속에 너와 나 자 두 번 대고 정해진 운명 따라 넌 나로 헤어지는 걸 한 번 대고 사랑한 다음 한마디로 내 맘을 사로잡네 두 번 대고 손으로 한 번 대고 하나 둘 셋 사람은 임식 정보자 인생도 임식 정보자 너와 내가 믿고 있는 청녀자 여러분 박수로 해! 가서! 사랑해요 손바워 오빠 한 번 시작! 오빠! 하나 둘 셋! 사랑은 인식 청녀자 인생도 인식 청녀자 너와 내가 믿고 있는 청녀자 하나 둘 셋! 낯선 사람이 되고 젖은 사람 남이 되는 여지 없이 세상 속에 너와 나 하나 둘 셋! 정해진 운명이 가라 만나고 헤어지는 것 둘 셋! 사랑한다 한마디로 내 맘을 사로잡네 둑態 인식 주변의 암 유has 주변의 minutos 뱅 뱅 사랑은 임시 전거다